안되네 예과생활아 가지마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명예의 선언문 본인은 질병의 퇴치와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되고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 의료의 현장에서 이타주의, 성실성 및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뒤를 이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명예를 드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학칙을 준수하고 말과 행동에서 명예를 존중하며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열정을 갖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이 될 것을 학교와 동료 앞에서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의학과 1학년 대표 진세영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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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